할 때는 즐겁게 하면서 서로 간에 즐거운 얘기를 해가면서 훈련도 치에만 집중해서 장학시에서 요구하게 장학시에서 훈련은 이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빨리 깁시다 조용? 조용? 허리를 펴서 허리가 굴려주면 안 돼 허리까지 칠해서 허리까지 칠해서 허리까지 칠해서 제게는 일자로 보내주세요 바람쌈 여리야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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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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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기다리 마니까 한 손 좀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둘 둘 지금 안심하지 않습니까? 갈게요 둘 둘 셋 셋 둘 아가들아 다스레지게 둘 그만 그만 아가들아 아가들아 아 ㅏ 돌 일 세 베려 옥 Good 10 10 4 stäb 10 By 10 salud 10 안 가시고 또 찍으세요. 장호야, 빨리. 장호야, 장호야, 내가 데리고. 잘, 잘 당겼어요, 혹시? 네. 장호, 거기 놓고 가, 내가 들게. 똑바로 안 들어요, 그걸. 빨리 들어가, 손가락으로 대지 말고. 안녕하세요, 지현 씨. 어? 올라와. 드세요. 어? 좋아. 좋아, 들고 와. 좋아, 들고 와. 좋아, 들고 와, 빨리. 쟤 저러면서 들고. 나, 나 이번 거 싫어, 정영성이. 아, 빨리 들고 와. 싫어, 싫어. 나 좀 혼난다, 너. 싫어. 나 힘들어, 이번 거. 나, 나, 몰라. 좋아, 좋아, 좋아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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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로 주는 거예요? 이거 말고. 몰라 이거 찍어야 되는데. 종종 셀비. 종스톤스. 나 보르테. 아니 아니 아니. 매구하이요. 왜? 왜? 참치계란 말 못 했어? 참치계란 말 못 했어? 참치계란 말 못 했어? 어? 렛츠고. 침대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미안요 있게 스텝 대단해 기어, 기어 제애스 한국산으로 제애스 타모상 쿨 tal 에잇지 괜찮아요 스토어 포스트 리스케이티 데미안 티몬 나스 5몰 디러 에이 하린 저거 뭐 입니다? 박주호 박주호 죽이지 마 영희민 김도협 홍천 이태성 기범길 김진수 오케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풍선이 없어 솔직히 짧았어 짧았죠? 짧았죠? 할 수 있었죠? 할 수 있었죠? 오케이 할 수 있었어요? 진짜 정식할 수 있어 이거 말고 고토 고토 멜로 멜로 김깡 김깡이 어디있나? 김깡 있지? 김깡이 있잖아 김깡이 있잖아 김깡이 있잖아 김깡이 있잖아 김깡이 있지 김깡이 있잖아 김깡이 있잖아 끝 넌 1,1,0,1 kraut 으악 빨리 빨리 0,0 아아악 정몰 라인이야? 정몰 라인이야? 어? 뭐 있냐? 윈니? 윈니 있어? FM 오 있어 있어 아아 진짜 애매해 애매해 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호창 상호창 해맑다 누구? 상호창 해맑아 근데 임무비가 잡혀서 잘 차는 거야 압박하고 사이먼 고민이 에릭 장우야 장우 자이언티 아이씨 장우야 장우야 가수 아니야? 장우야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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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로 돼 있는 우리? 네? 운동 시켜줘 이게 좀 아 이럴 거 진짜 제대로 찍으시네 야 야야 너 거 그냥 가늠다니까 아우 진짜 아 뭐가 없잖아 감독님 벌금이라고요? 감독님? 벌금이라고요? 감독님? 말씀 드릴 말.. 말씀 드릴게요 잘 간지진 건가요? 난 이기지 못하네 뒤로 한 번 더 화이팅 한 번 더 뒤로 다 타다 형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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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 풀고 자 여기 똑같이 그대로 네조로 런닝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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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 훗 훗 훗 순SE 마지막uit 훗 훗 훗 훗 좃 벗 yak 훗 훗 훗 고, 잡! 못 잡아봅시다. 자자자! 여기 있는 이 추억들이 너한테 올리겠습니까? 우리 모든 팀이 여기 있는 큰 용기를 내어서 여기 에프 서울에 도전을 했는데 더욱 상대방이 필요합니다. 저 끝판왕이 참 Patriots 오늘 해 주니 마침내 장애이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FC서울에 새로 합류하게 된 박정빈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습생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